11년차 치즈 장인이 알려주는 자연치즈 구분하는 방법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, 자연치즈와 가공치즈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나요? 지금부터 재밌게 알아봅시다. 자 먼저 자연치즈. 자연치즈는 우유, 소금, 효소만으로 만들어져요. 고유의 풍류와 질감을 자랑하죠. 예를 들어 부리치즈. 이 치즈는 우유를 응고시켜 만든 후 숙성시켜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그렇다면 가공치즈는? 가공치즈는 여러 종류의 치즈를 섞고 유화제와 같은 첨가물을 넣어 만들어져요. 그래서 맛이 일정하고 부드러워요. 대표적인 예로 슬라이스 치즈. 샌드위치나 햄버거에 자주 쓰이는 이 치즈는 부드럽고 쉽게 녹아요. 이제 자연치즈와 가공치즈 구분이 되죠? 여러분의 치즈 생활이 더 즐거워지길 바라요.